음악 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리스크를 해지하고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기 적합한 여계펀드에 보다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여계펀드 정립식 자동이체를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김병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동이체도 되지 않아 소액투자자가 투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여계펀드 정립식 자동이체가 시행되면서 소액투자자도 부담 없이 달러 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계펀드 정립식 자동이체 서비스는 고객이 지정한 출금 계좌에서 매월 이체일에 신청 금액을 출금해 여계펀드로 입금 예약하는 서비스로 외화 요구불 계좌 또는 원화 요구불 계좌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계펀드 정립식 상품은 신규 가입 금액이 200달러 이상이고 자동이체를 통한 추가 입금도 100달러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여계펀드에 투자하면 고객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 외에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익이 비과세되므로 세후 수익률은 더 높아집니다. 또한 엠브렐러 구조로 되어 있어 전환수수료만 부담하면 동일 운용사 펀드 내에서 선취수수료 추가 부담 없이 펀드를 갈아탈 수도 있습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여계펀드를 지속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김병남입니다. 5월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이 저렴하고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마이트립 환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5월 말까지 진행하는 이벤트 기간 동안 KB국민은행 전용 앱인 생활플랫폼 리브를 이용해 환전하는 고객은 KB국민은행 거래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최대 90%의 환율을 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한 환전 금액은 전국 1,000여개 영업점에서 수령이 가능하며 전국 200여개 환전 특화 지점에서는 더욱 다양한 세계 주요 20개국 통화를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역 도심봉항터미널에 위치한 서울역 환전센터에 방문하는 경우에도 최대 90% 환율 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역 환전센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주요 통화를 포함한 총 19개 외국 통화를 간편하게 환전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의견을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고객 패널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6일에는 KB국민은행의 대표적인 고객 패널인 제4기 KB호민관이 발대식을 갖고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KB호민관은 오는 10월까지 6개월 동안 주제별 활동 보고와 상품 서비스 체험 등을 통해 생생한 고객 의견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12일에는 금융권 최초로 외국인 고객으로 구성된 제1기 KB 외국인 고객 패널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KB 외국인 고객 패널은 국내 거주 외국인 고객의 금융 관련 니즈와 개선 의견을 청취하고 경영에 반영하기 위해 출범됐으며 각국 커뮤니티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요 멤버와 파워블로거 등 총 12명이 선발돼 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됩니다. 연일 따뜻하고 포근한 봄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만발한 봄꽃들이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자연의 걸작을 감상하는 여유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